예수 나를 위하며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조 나누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일을 흘리지 죄인 나를 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우지한 사람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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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고백일을 흘리니 죄인 나를 소서 귀와 같이 불빛해 귀와 같이 불빛해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고백일을 흘리니 십자가의 고백일을 흘리니 십자가의 고백일을 흘리니 죄인 나를 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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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 dances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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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내 길을 그리니 죄 위하여 서서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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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좋은 시원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힘찬찬이 한 번 들으시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아주 많은 시원회가 아주 준비한 강도 잘 지내실 거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찬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소 그대는 생기여있다. 너도 흔들지 않은 능력을 그대는 창의지 않게 예수님 보여요 그대는 생기여있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생기여있다. 예수와 만나지 못해 그대는 생기여있다.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생기여있다. 예수님 보여요 그대는 생기여있다. 예수님 알려져 조금 유 ainda 이 생기여있다. 예수님 보여요 그대는 생기여있다. 그대 모든 거룩한 고성전의 즐거운 시간을 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제이함이 예수씨 씻기고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제이함이 예수씨 씻기고 있는가 오늘 제게 서로 지게 보길 주 앞에 지는다 벗어서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제이함이 예수씨 씻기고 있는가 오늘 제게 서로와 지게 보길 주 앞에 지는다 벗어서 늘 같이 저 자라는 고열로 그보다 너에게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제이함이 예수씨 씻기고 있는가 2 Sub. 유전히 할렐루야 인원이 예수 귀하길 주 앞에 지는다 벗어서 저희 sa president romantic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스마일 주 앞에 쉬고 있는게 나의 잔생포도가 겹쳐진 신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게 갈 길이 돌아오니 내 모든 사랑의 기쁨 지구가 주아의 성 모든 날 새겨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찬기주가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이 여사님 사랑해 주게 나의 잔생포도가 겹쳐진 신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게 갈 길이 돌아오니 내 모든 사랑의 기쁨 지구가 그 사람의 그 속생각 그 땅 주된 때까지 주를 위해 나 우리 아래 우리의 길 원을 고래고 주께서 나의 없기 시작을 그 땅 주된 때까지 사랑의 신축 나의 자네 속아 벅장의 신축 저녁에 사랑의 주에 간히름도 아니 내 모든 사이의 내 모든 사이의 내 모든 사이의 많은 사람들은 자퇴진 일을 모를 때 변신이 결진 변한 내 신사 내가 다친 일은 참 사랑이었고 신이었고 소망이었고 나 내 모든 사이의 잘 나 내 모든 사이의 나 나 슬픔을 다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나 내게 보라 주님의 힘이 없을 것이란 너를 신이게 합니다 일하는 세상의 길 장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이 사실을 믿으시니까 다들 난 예술가 좋다 난 예술가 좋다 주님 사랑한 날 배드로 꿈에서 너로 난 예술을 사랑한다고 주님 성부하지만 형제자들이여 형제자들이여 신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내요 그분으로 기다려 그분으로 기다려 참 평화를 걸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술을 사랑한다고 난 예술가 좋다 나 예술가 좋다 나 예술가 좋다 아, 이수가 조사올 아, 이수가 조사올 주사다 하다가 전혀 보인 거라 아, 이수가 조사올 오늘의 인사 자녀 감사합니다 정말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도 죽이데 사랑한다고 고백이 항상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이 받으셨습니다 이것 주문은 교동 40번 이사연 55장을 모두 기대를 걸었습니다 너희 뭔가 괜찮다 불러오나오라 돈 없는 자도오라 너희는 와서 사벅돼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실한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베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운 나들이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다 너희는 영원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영원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가 귀를 위하여 계시기간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위하여서 하시기라 아멘 이사회사 55장의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찬양 책자 가르쳐 수 있냐 마음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가르치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보니 저를 대답하였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천하 내게 하였을 때 나만 허락을 받았다 나만 허락을 받았다 언리 teeny 칭 equations 당신의 여성 당신의 용서 알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갈동한 사랑 갈동한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내 믿음에 고생이 되겠고 말합니다 죽게 되고 막기 되나 죄 웃음이 비빔져 걱정은 심어 너를 굴대 너를 주여 얻을 때 우리의 신경 주의 거짓이 당신은 당신의 명상 우리의 신경 주의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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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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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옵니다